여덟 하고 유튜브 자 드디어 랜덤 무기전쟁의 극악무도완 극악무도완 아 극악무도완? 잠깐만 다시 하자 이번엔 랜덤 무기전쟁의 어마 무시한 어마 무시한? 잠깐만 어마 무시한 다음에 단어를 생각이 안 나네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디어 드디어 랜덤무기전쟁의 어마무시한 특집이 차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전쟁 특집 오마이갓 자 좋습니다 오늘은 우주전쟁 특집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중력이 너블이가 준비를 했는데요 둘의 성격답게 컨텐츠에도 그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하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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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블아 넌 여기 있어야 돼 너블아 우린 여기 있어야 돼 너블 자 너블이 종료에 저희가 있으시고요 오늘은 음료수 병으로 되어있네요 자 금블럭은 정말 안좋거나 정말 좋은게 걸리기로 소문이 나있죠? 근데 정말 안좋은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왜 버튼이 없어?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미래형 디센서엔 버튼 따윈 없다 그래요 말을 하면 나옵니다 우주에는 우주에는 많은 것들이 있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달에 토끼가 살고 있을까? 어! 토끼다! 토끼야 안녕? 나는 토끼라! 토끼다! 어떻게 받아치나 궁금했어 지니 양털 뽑아줘 네 지니가 양털을 뽑아줍니다 양털 아니야?여줘 음료수야 소로에서 들어본 것 같애 수닝이에요 수닝이에요? 뭐죠 그기에요 갑자기? 급톤이 좋아 되는데요 응 으항 방어예요? 이런 느낌? 뭐야 왜 이렇게 소심하게 뒤로가 뭐야 이거 잠깐만 이자는? 이자 모르십니까 리타님? 토끼였냥? 외계에서 온 생물체 아닙니까? 외계에서 온 귀여운 토끼에요 안녕? 나는 토끼라! 비켜! 나는 토끼야! 물 마시러 간다 토끼 토끼가 토끼네? 나는 광선검을 했죠 광선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개리님 정체가 그래서 뭐죠? 야 쟤네들 저러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 야 너네 왜 여기 있어? 죽고싶냐? 야! 니들 그러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없잖아 야 니가 너네들이 야 너네들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 어? 야 어허 저는 멤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거야 어허NO 어허 Hulk 말도 안돼 M Widux 말도안돼 으으으으으 악원님 흐흐흐 realities 으이이이이이이이핥 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 반짝반짝 세상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말도안돼 bunlar ㅋ 우와! 이거 뭐야? 통심병이야 통심병 자 다들 뽑으셨나요? 자 과연 내 아이템은 뭘지 상자 두 개야 그래도 제바 오늘 좋은 거 제발 오늘 좋은거 제발 오늘 좋은거 오 마이 갓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왜 나온거야? 어쨌든 이상한게 하나 들어있네요 얘네들은 뭐야? 오늘 그 플레임은 신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완벽한 사기절이잖아 숨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 혼자 왜 이러죠? 자 우리 충성 군인이시네 우리 만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혼자 왜 이런거죠? 국방의 의문을 다하러 떠나십시오 빠이빠이 떠난다 빠이빠이 아니 우주특집에 왜 생명신이 있어? 우주에도 생명이 자라나요? 그 수익님이 우주에다가 생명을 좀 심어주세요 야 나 왜 하나 들어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야 난 왜 하나 들어있어? 고고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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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개쩍 우와 개쩍다 이게 큰일났다 오늘 능력 애들 좋다 얘네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빠이빠이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건승하길 빕니다 빠이빠이 오케이 오블디 킬타임 빠빠 오블디 킬타임 빠빠 빠빠 이게 도대체 뭔 능력이야 여러분들 이상한 능력이 걸렸어요 이 능력이 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능력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자 엠도 뭐하냐 저거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금블럭에 희한한 무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애들은 굉장히 삐까뻔쩍한 갑옷을 입고 총룡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죠 예예예 금블럭에게는 금블럭 설명이 안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궁금해하시면 신이 그 능력의 힘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시기 네 반갑소 어 반갑소 자리있소 신님 신님 네 네네 소자에게 힘을 주십쇼 이 능력이 뭔지 저에게 알려줘야 제가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랜덤 핵폭탄인데 랜덤 핵폭탄? 네 그게 뭐죠 그게 그 그 쏘면은 랜덤으로 미사일이 터지거든요 네네네 문제가 있어요 뭔지요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어요 아하하하 진짜 끔찍하다 제가 저 근데 네 이때 랜덤으로 쏴서 자기 자신이 죽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탈락은 아니에요 아 본인이 죽으면 탈락은 아니라 본인 무기에 본인이 죽은 거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내가 근데 신중하게 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한 발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마지막 한 발이 죽습니까? 죽죠 아 죽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오로지 운 아니야 이거 근데 그 그 만약에 죽였어요 아이템 날아가나요? 아이템이요? 아이템 아마 안 날아갈걸요? 와 애들이 만약에 모여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나 오늘 레전드네 하지만 그런 확률은 정말 극악이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로또를 사야되겠지 로또를 사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겠지 좋아 그러면 제가 이걸 사용하는 순간 저는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 한 번밖에 못쓰죠 이거요? 네 잠시만요 그거 아 이거 우클릭하고 싶다 들고 다니니까 그거 좀 여러발 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발 쏠 수 있는 겁니까? 빨리 빨리 알려주십쇼 여러발 쏠 수 여러발 쏠 수 있는 거면 최고다 이게 데미지가 4가 있어 그래도 평타로 때리나봐 아무도 나랑 팀 안 해줘 대체 왜 순위님 같은 좋은 능력자에게 팀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랑 팀 해줘요 생명의 신님 아니 저랑 팀을 해줘요가 아니라 제발 팀 좀 해주십쇼 생명의 신님 같은 귀중한 능력자를 못 알아보는 건 저녁들이 큰 미스테이크에요 미스테이크 실수라는 뜻이죠 진짜 진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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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지냈어요 왜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신으로써 굉장히 만물을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갑옷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고 그런 귀중한 능력을 무시하다니 저녁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쵸 그쵸 나 좋은 능력이지 제 무기와 스윙님이 뭉친다면 모든 천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천하 통일을 우리 둘이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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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랑 시작하는 그 장소 옆에 있는 그 거기 있어요 해변에 해변에 글러가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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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그거 딱 한 발입니다 한 발이라니 소자 아주 신중히 사용하게 싸웁니다 사용하게 싸웁니다 어? 사용하게 씁니다 아버님 능력이 뭐예요? 제 능력이요? 네 제 능력은 드라마 본다면 드라마 따라하기 최근에 사극 보다 왔습니다 사극 봤다고요? 네 룰이? 자 어디십니까 하아 내 가슴에 거미 도깨비 여깄어 여깄어 끄트말이야 봐 여기 왔어 아버님 저 지금 해변가인데요 해변가에 끄트말이의 내가 있어요 오케이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이게 뭐야 나 지금 얘네도 묶고 있어요 주민들 아니 이것은 생선 아니야? 레드스톤 있다 어 어 젠자 여기 전설의 아이템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스터에거 같은 거 없나? 랜덤 무기 전쟁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상자를 열면 전설의 무기가 나온다던지 그런 이스터가 없냐 말이야 그런 거 없을걸요 해변가인데요 어디에요? 아버님 안 보이는데 배 앞에 있는데요 저 배로 떠납시래 아버님 요기 요기 요기? 저 뭐에요? 요기요? 광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기 요기? 아 요기라면 어떻게 알아 욕먹을래요 진짜? 계단에 그럼 내가 기다릴게 일로와봐요 좋아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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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대씨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흥분하여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저 배로 떠나죠 저 배에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 비상용 대피용품을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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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가자 어머님 막 죽이고 그러지 않죠? 저 안 죽여요 제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을 알면 이제 저랑 팀을 하고 싶어질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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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는건 우리가 처음일거야 거의 여기는 오면 안되는 곳인데 뭐야 여기 영어들이 막 있어 여기서 한번 뭔가를 해보죠 소인의 능력 핵폭탄 헐 대박 이것으로 말할거 같으면 랜덤으로 한군데에 날리는데 그곳에 있는 자는 모두 다 멸망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핵입니다 오 진짜 짱 좋은데 아버님 좋아요 저에게만 좋은게 있다면 저를 단단하게만 해주신다면 애들이 협박해서 아이템을 뜯어낼 수 있어요 이걸 터트리겠다고 협박을 하면 아이템을 줄거에요 오케오케오케 TV에서 봤거든요 이걸 들고 있고 뭘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줘요 우와 저도 본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버님 그러면 이제 녹아다려야돼 정말 나빠요 네 그 나쁜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얼마나 나쁜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일단 얘는 꽝이야 꽝? 뭘 하는거죠? 왜 이 사람을 가둬놓은거죠? 기본 본보기로 가둬놨어요 자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이 줘 나 생명의 창조가 너무 많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니까요 주민이 엄청 많아 여기도 골라놓았어요 뭐야 얘 슈퍼 능력자야? 왜 이렇게 빨라 오늘 그 에메랄드는 있어요? 에메랄드도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세트를 줬어요 오 미쳤다 에메랄드 줘 한 세트만 줘요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철모자 일단 뽑아 놓을까 아니다 다이아모자로 하자 자 우리는 많은 이 주민만 제대로 걸리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어요 아버님 좋아 저는 똑똑하게 주민을 날려버리고 있어요 오케이 비록 어 우리가 처음은 이렇게 비루하지만 끝은 찬대하리라 네? 막 던지시는데 멘트? 아니 국가를 만들겠어 좋아 아니 왜 갚아가 안나와 이거 되게 좋은거 하나 나와줘야됐네 이거 큰일났다 인첸트라도 나와줘야되는데 어? 밀치기 원 안좋아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다 갚아 다 갚아 뭐 다 갚아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하나 만들어줘요 다 갚이다 다 갚아 수혜님 오늘 저랑 평생 팀하는 겁니다 평생 평생 우리 수혜인에게는 이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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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하지 않게 싸웁니다 어? 검 있네요? 요거 아금니 뭔데요? 다 집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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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단단해져서 상대방의 무기를 빼왔죠 후아아아아앙 아 뭐야 아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뭐한거 하하핳 하하하핳 하핳 잠뻔 나 탈락은 아니에요 여보세요 하하 안녕하세요 하핳 한 번도 안 뒀어 뭐지 뭐야 우리 왜 아이템은 그대로 있어요? 야 우리 지금 굉장히 곤란상위니까 나가 줄래? 네잉 아 줄래? 지금 세상이 멸망할꺼야 저 탈락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 얘기 좀 해보죠 일단 뭐지 일단 예 저희 실수를 주린거니까 봐드릴게요 근무할때 봐주는것도 조금씩 있으니까 진짜 저희 생각은 좀... 무슨상황인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PC를 누르려다가 땅에다가 앱폭탄을 날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했어요 운영자님한테 한번 빌어보면 안됩니까? 무릎을 꿇어보죠 울자 빨리 울어 운영자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헬뿌드 터지고 말았어요 소인이게 다시 하나마개 빌해드릴 수 없나요?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공격할 생각도 없이 사용führ윤 그정도는 당연히 잘 받을 수 без지 않을까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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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창조했을 뿐인데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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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무기를 한번도 사용하시지 않아서 미숙한 탓에 실수를 범한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승리님도 탈락이 아니고 핵을 다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모르고 아 말해야되겠다 그래도 저 모르고 핵을 지나가다가 우클릭을 모르고 눌러서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의정자님이 한번 봐주신다는데 괜찮나요? 지금 한번 우클릭 더 누르면 괜찮아요 안돼요 그 악원님이 핵 누르신 자리에 아마 엄청난 버섯이 생성되어 있을거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 주변에 가면 소음도 장난아니고 조심하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배에 아무도 안가는데 아이템이 세이브돼있나요? 안사라지는데 그게 근데 갑파가 사라졌어 우리 갑파가 녹았어 너무 세서 터져버렸는데 저기에 버섯이 있다는 그 옷인가 아 진짜 뭐가 터져보이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터져보이긴 하네요 형 마크해질 때 이런 실수하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올라가자 순간 mpc 심사 깜짝 놀랐네 와 여기 렐막있는데요 여기 와 일단 핵이 위험성을 알았고 핵이 랜덤으로 막 날라간다고 하는데 핵을 직격타로 맞추는 법을 알아냈어요 네 제가 오늘 지나가서 바닥에다 누르면 근데 그 사람도 죽잖아요 터져버린다 근데 다 죽자는건데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위험하면 터쳐야겠다 차라리 그런게 다시 만들어보죠 핵이 위험하니까 인벤토리에서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와 진짜 위험하네 정말 위험한 아이였던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죠 뭐야 큰일났다 우리 바지하고 바지가 없었는데 와 오늘 레전드급이었다 여기 검은 있어요 엄청 웃겼어요 여기 철갑반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에메랄드 많이니까 괜찮아요 수희님도 여기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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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돼 한번 봐볼까요 뭐 나왔는지 야 뭐 좀 나와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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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번더 쓴건 아니겠지 하야도요 어 철신발 어떻게 나왔어 철신발 어떻게 할까요? 어 렉걸려 철신발도 괜찮은데 지금 다이아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레벨이 있네 어 그냥 아씨 이거 손가락 고장 날거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얀 보호였어 도망가지마 야 하하 거리지마 뭐? 이런 도망가지마 하하 들어가 버거님 세상이 멸망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지? 그렇겠죠 한명이라도 빨리 더 죽었으면 좋겠 초..최금이다 귀엽기네 진짜 당황스럽다 핵 여기 여기 다이아 신발 저 에메랄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여기 한 세트 더 드릴게 여기 신발 저는 안나와요 저라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헐 난 계속 이상한 애들만 나와 빵 말고 딴거 줘 딴거 딴거 다이아 신발 또 나왔네 하죽다 봐 맑아 하죽다 맑아 빠르게 이렇게 봐야겠다 나 빨리 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내 핵 진짜 핵 세다 내가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어? 그럼 오늘 악원이 핵 유저? 핵을 들고 있는데 핵을 터트리는게 탈락이 아니래요 그럼 내가 자살하면? 굉장히 꿀져요? 굿집? 근데 핵이 랜덤으로 날아가서 터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 여기 다이아받있다 이게 고민되네 우아어어어 스위님 위로 위로 올라가요 저 있는데 왜왜왜왜 workers 날카로운 gün화용원 범에 어디 prom 저이 도로 위에 있어요 빨리 좋 아 לה 이거 다이아 바지 달 마지 어디서 구했어요? 어, 구웠어요. 제 저기, 제에서. 꿀꿀! 좋아! 주민한테. 어? 철 원거리 원거리 공격보! 애들 총이 쓰니까? 근데 그냥 맞으면 갈릴 것 같은데 그 총들 다? 그래도 이거 질러야지. 원거리 보호트가 어디야? 오케이, 원거리 보트! 가자, 원거리. 굉장히 고된 작업이다, 이것은. 어! 어! 아, 원거리 다 안 나왔다, 다 안 나왔다.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여기 다 왔다. 오케이. 다이아모자까지 줘!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총 낀 애들도 갑발을 다 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죽이지? 아버님 핵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핵으로 다 죽여야 돼. 네! 이거 홈리 봐도 승산이 애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근데 이거 오늘 진짜 호모했겠다. 다른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되게 센데? 예! 싸우자! 애들이 개가 핵 터치면 진짜 곤란하겠어. 그니까요. 일단 한 명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깐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깐요. 스윙님 제가. 스윙이 도망쳐 하면 도망쳐요. 진짜 멀리까지. 알겠어요. 최대한 뛰어볼게요.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신호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 그, 그 신호. 사람을 이다 봐서. 띠바! 이러면 도망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정도 하고. 제가 일단 애들한테 좀 갔다 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계속 꼬박꼬박 있을게요. 오케이. 아버님 안 죽을 수 있죠? 응, 갈게요 갈게요. 찾는다. 안 죽을 수 있죠? 아니요, 죽지마요. 아버님 죽으면. 막막해져.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소인에게. 나중을 대비해서 여기 무기를 좀. 만들어 놔, 넣어놔야겠다. 아니, 인센트 전부. 뭐한가. 올라, 올라. 오케이. 가볼까? 오케이. 아, 무기도 해놓을까? 어떻게 할까? 아, 나 무기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하지? 무기를 잡을 수 있을까? 아, 미치겠네.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살해서 죽으면 이거 아이템 사라질 것 같은데. 가보, 가보죠. 오케이. 뭐하냐! 뭐야! 이거 딱 보니까 아고가 이제 순인 쩍쩍 빨아먹은 다음에 가빠 좀 얻고 나서 뭐하냐 하고 들어온 거지. 가자. 어디 곡 박혀있었어? 어느새. 개리 완전 좋다. 생명의 신 찾고 있는데 진짜 안 보여. 아니, 콜로세움 안가봐. 콜로세움 가봐야겠다. 아니, 근데 오늘은 생명의 신 따위로 세졌다고 말할 그런 레벨이 아닌 거 알죠? 야, 개리가 보지 쓰면 여기 통화방 들어올 것 같거든. 기다려봐. 뭐지? 아니, 이걸 붙을 수 있어. 아니, 너블아. 전투를 준비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전투 준비해. 마인고 옥상. 마인고 옥상. 마인고 옥상원. 마인고 옥상원. 마인고는 우리가 와있어. 마인고는 우리가 적용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